캣패스 캣패스 때 마지막에 조금 식혀가지고 화이나를 치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째 내 캣패스 우리 왕이 될 상인가 왜 아직도 대답을 못 하겠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선생님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필패스까지는 조금 시간 조절을 타이트하게 가주시고 캣패스 때 마지막에 조금 식혀가지고 화이나를 치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캣패스나 이런 모든 용접을 할 때 학원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봉을 잘라서도 많이 쓰지만 연습하는 거는 장봉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끊는 것도 좀 덜 하고 여러분도 송급하는 연습을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다섯 번 용접했을 때의 공정이에요 был기 위치 nada 스페인터 스페인터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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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